전공작스 전공작스 당연한 사실 연습을 했어야 했는데 어제 오늘 저희가 그제랑 어제 계속 고행이 있었어서 그래서 우대성 오늘 이제 와가지고 지도가 저를 조금 세지 않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바꿔봤는데 원래 나스마 터비 하고 있었는데 좀 제가 열차을 가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원래 메사지에 두 키를 내리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망각을 하고 지금 한 키로 해버렸어요 진짜 너무 제대로 망각하셔가지고 그 점 좀 드셔야 되는데 저도 한 2절쯤에 그걸 깨닫고 못하지 약간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의 그런 실수를 보여드리기가 싫었어요 집중을 헷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고생 듣기 좋죠 네 저도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흥 안 나게 뭐랄까 좀 부들부들하게 부르니까 네 뭔가 저도 부들부들해지고 여러분들 표정도 부들부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부들부들 이거 말고 뭔가 부들부들 하셔가지고 야 이거 말고 네 그래서 기분이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뭐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 또 잘 안 들려드리는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하고 저희도 잘 안 들려드리는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저희도 잘 안 들려드리는 부분을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